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출판 시장에서 특히 이제 소설 문학 출판 시장에서 SF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죠.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관목 상대할 수준이 되었는데 한국 출판 시장에서 SF가 왜 부상을 하게 됐을까? 이것을 한번 좀 몇 가지 제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1세션 사회자이면서 성균관대 BK21 혁신공유정의 지향의 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 단장 역할을 맡고 있는 천정환 교수입니다. 한국현대문학사와 문화사를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여러 연구자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성균관대 국문학과는 BK21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제문화연구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첫 번째 국제학술회의는 초유의 팬데믹 상황과 변화하고 있는 문화연구의 현황을 살피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았습니다. 올해는 SF문화연구를 주제로 해서 제2회 대회를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SF는 근래 전세계로 적으로 활발한 글로벌 대중문화의 매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과학기술의 힘이 더 커지고 기후변화와 AI 등의 등장 같은 현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죠. 특히 SF는 근래 한국 문학 문화에서도 완전히 중심적인 장르가 되었는데요. 정말 이전에 미쳐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입니다. 문학, 영화, 게임 등 미디어에서의 초현실주의, 판타지, SF 등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와있고 어떤 미래적인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함께 이야기하고 또 배웠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 세션의 세 번째 발표를 하실 박상준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는데요. 그러면 박상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서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SF와 과학서를 기획하시고 번역하시고 또 칼럼도 많이 써오셨습니다. 판타스틱 같은 장례문학 전문지의 편집장도 하셨고 SF 전문 출판사를 운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한국의 문학장을 갑자기 SF라는 명칭이 붙은 작품들이 장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사회문화적 맥락이 무엇인지 또 전망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오늘 한국 SF문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거창해 보이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는 했는데 사실은 소설 출판 시장을 중심으로 짧고 간단하게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방금 천종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출판 시장에서 특히 소설 문학 출판 시장에서 SF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죠.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관목상대할 수준이 되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SF문학의 전성기가 온 것인가 이런 전제 하에 소설 출판 시장에서 SF의 어떤 그 엄청나게 커져버린 존재감의 실체를 한번 좀 들여다보는 그런 자료들을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SF작가, 가장 많은 독자들이 찾는 SF작가라고 한다면 김초엽 작가를 아무래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김초엽 작가의 첫 번째 작품집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 책은 출판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제 20만 부 이상이 판매가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된 적도 있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마이클 크라이튼이라든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같은 작가의 작품들은 훨씬 더 많은 판매고를 올렸지만 그 작가들의 책을 사 읽은 사람들이 다른 SF 또 특히 다른 우리나라 SF작가들의 작품을 찾아 읽었다기 보다는 그 작가들의 다른 작품을 찾아 읽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이클 크라이튼이나 베르베르 같은 작가의 작품들은 우리나라에서 SF 팬덤이나 SF 독자 시장을 넓혔다기 보다는 그냥 그 작가의 네임밸류에 따르는 충성 독자들의 층이 두텁게 형성이 되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김초엽 작가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여러 책을 동시에 또 출간을 하면서 책마다 굉장히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온라인 서점들 중에서 알라딘의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알라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체 매출이나 판매 수량으로 보면 다른 서점들 뭐 예스24라든가 또는 뭐 교보라든가 인터파크 같은 다른 온라인 서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판매되는 책의 양이 좀 많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알고 있지만 장르문학 독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많이 애용이 되는 온라인 서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라딘에서 장르문학 책들이 얼마나 어떻게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하는지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장르문학 특히 SF에서의 하나의 어떤 좋은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초엽 작가의 첫 작품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알라딘에서 이제 자료로 제가 찾아봤더니 여기 보시면 구매자 분포가 20대에서 40대 여성 독자들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20만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중에 약 14만부 정도는 20대에서 40대 여성 독자들이 70%가 넘는 거죠. 물론 작가도 여성 작가고 그 다음에 작품도 그렇게 과학기술적인 묘사가 하드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 하드 SF라고 할 수 없는 작품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장르 SF를 표방하는 작품이 이렇게 많은 독자들이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소설 출판 시장에서 SF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는데 그 실체는 20대에서 40대 여성 독자들이 굉장히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초엽 작가의 작품만 그런가 하면 그건 아니고 사실 김초엽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장르 SF 작가라고 하면 많이들 꼽는 작가가 김보영 작가를 또 들 수가 있는데 김보영 작가의 작품은 이제 해외에서도 단행번으로 번역 출판이 되었고 또 되고 있고요. 그 상업 출판사에서 상업적 가능성을 보고서 영미권에서 출판이 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SF 작가죠. 김보영 작가의 작품집 중에서 현재 알라딘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얼마나 닮았는가라는 작품집을 보면 여기서는 여성 독자층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20대에서 40대 여성 독자 비율이 74.6%로 나와요. 그래프만 보셔도 압도적이죠. 그러면 지금 김초엽 작가나 김보영 작가는 다 여성 작가고 특히 페미니즘을 포함해서 소수자나 이런 여러 가지 성차별 문제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작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전통적인 장르 SF의 어떤 팬덤 내지는 그러한 소설들의 독자층도 과연 이렇게 여성 독자들이 많을까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이번에 영화로도 개봉이 되면서 또 출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일종의 전통적인 SF 작품 하나를 제가 찾아봤어요. 자료를 바로 프랭크 허버트 작가의 듀니입니다. 원작은 1960년대 중반에 출판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이제 다시 새롭게 리패키징 돼가지고 출판된 게 한국어판으로 따지면은 세 번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프랭크 허버트의 듀은 제1권의 구매자 분포를 봐도 20대에서 40대 여성 독자가 57.4%입니다. 남성 독자들에 비해서 그래프를 봐도 확연하게 여성 독자들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몇몇 작품들 특히 최근에 화제가 된 작품들만 가지고서 SF 독자들의 비중이 사실은 20대 40대 여성 독자가 제일 많고 그 비중도 상당하다라고 단정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좀 확대해서 찾아보면 현재 알라딘에서 SF 장르 부분 과학소설 장르 부분에서 판매고로 따졌을 때 거의 다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작품들을 제가 좀 여기서 쭉 표지들을 나열을 해봤는데요. 테드창 작가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 그 다음에 숨 이 두 권의 작품집 특히 이제 테드창 작가 같은 경우는 당신 인생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십수년 전에 처음 출판이 되면서 소설 독자들 사이에서는 언더그라운드 스테디셀러로 굉장히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봤던 작품이죠. SF 팬들 뿐만 아니라 주류 문학의 소설 독자들도 SF가 재미있다는데 어떤 작품을 보면 좋은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추천도 하고 또 찾아서 읽은 작품이 바로 테드창 작가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드니 빌레브 감독의 영화 우리나라 개봉 제목 컨택트로도 또 많이 알려져서 많은 독자들이 찾았고 그 다음에 나온 작품집 숨 역시도 많은 독자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학문학상 김초엽 작가가 등단을 했던 그 한국과학문학상에서 역시 또 장편 부분으로 수상을 했던 천선난 작가라든가 그 다음에 넷플릭스의 보건교사 안은영의 원작자인 정세랑 작가라든가 그 다음에 또 국내에 번역된 외국 SF 작가들의 작품들 당신들은 이렇게 시간전쟁에서 패배한다 가장 최근에 굉장히 번역 SF들 중에서는 베스트셀러로 많은 독자들이 찾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SF 소설 사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SF라기보다는 그냥 주류 문학의 현대의 고전으로 우리가 학생 때부터 굉장히 익숙한 작품이죠. 그런데 지금은 SF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새로워지면서 SF로서 멋진 신세계를 찾는 그런 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들리 스콧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던 마션의 원작 소설 작가 앤디 위어의 최근작 프로젝트 헤일메리 그 다음에 또 SF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립 딕의 영화로 만들어진 블레이드 런너의 원작 소설인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놀랍게도 이 8권 중에서 모두 다 한 권도 예외가 없이 20대에서 40대 여성 독자들의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퍼센테이지의 차이는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멋진 신세계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독자층이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짐작한 데는 아마도 40대 여성분들이면 청소년 자녀를 둔 분들이 아마 교육 목적으로 구입을 해서 자녀들한테도 또 일독을 권하거나 뭐 이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고 학교에서 권장도서라든가 또는 학교에서 읽는 어떤 부교제식으로도 멋진 신세계는 많이 찾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같은 경우는 SF 팬이 아닌 일반 소설 독자라면 사실은 선뜻 찾아서 읽을 만한 작품이라고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생각할 수 없는 작품인데 이 작품조차도 전체 독자의 퍼센테이지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한 40%가 조금 넘는데 역시나 20대에서 40대 여성독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독자층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같은 경우에 남성독자들의 비중은 다 합쳐도 40%가 안 됩니다. 30몇 퍼센트대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2021년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전체 소설 출판 시장에서도 무시못할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SF 소설들을 과연 누가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가 한마디로 20대에서 40대 여성독자층이라는 거죠. 근데 출판 쪽에 종사하시거나 출판 쪽에 좀 사정에 밝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나라에서 소설 출판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 20대에서 40대 여성독자층이라고 하죠. 따라서 최근 년 사이에 갑자기 부상한 한국 소설 출판 시장에서 SF의 비중은 새로운 그만큼의 독자층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주류문학 소설 독자들이 새롭게 SF라는 장르의 눈을 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SF가 각광을 받으면서 그만큼의 새로운 신규 SF 소설 독자들이 우리나라 출판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구매층으로 어떤 시장 사이즈가 마켓 사이즈가 커졌다면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그것보다는 기존의 소설을 구매해서 보던 독자층들이 대거 SF 쪽으로 눈을 돌린 거다. 그러니까 전체 파이의 크기가 커진 걸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기존 소설 독자들이 SF의 눈을 돌리게 되었을까. 한국 출판 시장에서 SF가 왜 부상을 하게 됐을까. 이것을 한번 좀 몇 가지 제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학 기술의 변화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점 가속되고 있죠. 그래서 20세기 때만 하더라도 어떤 하나의 과학 기술 우리의 일상생활에 침투해 있는 하나의 과학 기술은 거의 뭐 수십 년 동안 그 지위를 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익숙한 전화 같은 것만 보더라도 20세기 초에 등장한 유선 전화는 거의 100년 이상 거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전기를 이용한 멀리 있는 사람과의 소통 수단으로 지위를 누렸는데 90년대부터 휴대폰이라고 하는 무선 전화기가 등장을 하고 이것이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빨리 변화를 해서 발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아날로그 무선 전화에서 디지털 무선 전화로 바뀌고 그 다음에 피처폰, 2G폰에서 4G 이런 식으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스마트폰 단계까지 이미 넘어와버렸단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집에 유선 전화를 쓰기보다는 오로지 스마트폰만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지금 21세기가 되고서도 20년이 넘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20세기에 태어나서 자란 세대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소설 출판 시장에서 구매력을 가지고 책도 사서 보고 경제활동도 하고 정치,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도 행사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 세대들이야말로 이러한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어떤 빠른 가속적 변화에 태어날 때부터 좀 익숙하게 적응한 인류 역사상 첫 세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SF 장르가 한국의 출판 시장에서 나름 비중을 차지하고 그로 인해서 SF라는 장르에 좀 주목하게 만들 수 있었던 기회랄까 그런 계기가 20세기에도 있었습니다. 1987년에 복거일 작가가 비명을 찾아서 라고 하는 작가 스스로가 그때 얘기했다시피 이제 대체 역사 소설, 가상 역사 소설 이게 이제 SF의 하위 장르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복거일 작가의 비명을 찾아서 앞에 작가 서문을 보면 필립 딕의 높은 성의 사나이라든가 이런 서양의 장르 SF 소설 중에서 대체 역사 소설을 다룬 작품들이 뭐가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놓고 또 그러한 작품들이 자기가 이 비명을 찾아서 지필하는 데 상당한 모티브를 제공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또 한국의 소설 출판계에서 이제 놀랍게들 주목을 했던 이유가 지금은 좀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작가로 등단한다는 것은 이제 일간 신문들의 신춘문의 아니면 주류 문학 개간지나 전문 잡지들에서 이제 추천을 통해서 등단하는 그런 절차가 일반적이었는데 복거일 작가는 그러한 등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시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순수문학 또는 주류 문학 전문 잡지 중에 하나인 출판사 문학과 지성사에서 전작 장편 소설을 신인 작가가 처음부터 출판을 하면서 이제 문단에 등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등단 형식도 그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체 역사 소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런 서사적 형식이랄까 기법을 그 당시 우리나라 순수문학계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해가지고 비명을 찾아서와 같은 대체 역사 소설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뒤에 좀 많이 나왔죠. 한동안 다른 작가들도 많이 시도를 했는데 이 모든 시도들이 그 당시에는 SF 장르로서 인식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주류 문학계의 어떤 새로운 어떤 신선한 시도 이런 식으로 그때는 받아들어졌던 거죠. 그게 아마 제가 복원되는 아마 이제 좀 시대를 좀 앞서서 그러한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SF라는 장르가 그때는 그렇게 주목을 못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사실은 빠르게는 1950년대부터 꾸준히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SF 작품이 창작이 되고 그 독자층들은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왔는데 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렸을 때 재미있게 봤던 SF 소설들을 이제는 성인용으로도 좀 찾아보는 그런 또 트렌드랄까 저변의 어떤 확대가 선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201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SF 소설 출판 시장이 또 이렇게 기존 소설 독자들을 확 잡아당기게 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물론 복고일 작가도 그 당시에는 이제 스타 작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SF 장르로서 장르 작가로서 주목을 받는 데는 성공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이제 말씀드렸던 김초엽 작가라든가 정세랑 작가 또 천선란 작가 김보영 작가 그리고 이제 요거보다 좀 앞서서 200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배명훈 작가의 타워라는 소설 연작 소설집이 나오면서 그때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이제 SF 팬들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SF는 안 될까 소위 말하는 산업 선진국들이 다 공통적으로 SF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될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장르의 어떤 스타 작가가 아직 좀 나오지 않은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호러 소설에서는 이우혁 작가의 퇴마록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창작 판타지 장르에서는 드래곤라자를 쓴 이용도 작가를 비롯해서 여러 또 창작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SF는 사실 진입 장벽도 좀 있었다고 봐야 돼요 과학 기술의 묘사에 아무래도 중점이 좀 있다 보니까 뭐 나는 뭐 문과야 이래서 SF 과학 소설 아 이거 좀 어려워 뭐 이런 시각도 예전에는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입장 생각도 많이 좀 불식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지금 이제 우리 한국 SF 문학의 현재에서 미래로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변화 이거는 이제 뒤에도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활자 매체보다 이 시각 매체 특히 동영상 매체가 더 많이 활용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뭐 많이들 들어보신 얘기일 겁니다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어른들은 무슨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이런 텍스트 기반의 포탈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지만 어린이 청소년들은 이제 유튜브 같은 영상 포탈에 먼저 들어가서 검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윌셀프라고 하는 작가는 구텐베르그 마인드가 저물어가는 시대에 있는 건가 우리는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한국 SF 문학의 전망을 좀 해보면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서 SF 독자들이 늘어나면 기존의 소설 독자들이 SF 쪽으로 눈을 돌렸던 어쨌든 간에 SF 팬덤과 SF 독자층이 늘어나면 다양성이라든가 깊이라는 면에서 미국 영미권이나 일본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또 이런 어떤 다양한 그런 어떤 팬턴 출판에 있어서의 그런 걸 보여줄 것인가 저는 그것을 답습하기보다는 한국형 SF 팬덤 내지는 한국형 SF 독자의 어떤 그 발달 모델 이런 것이 아마 새롭게 등장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SF는 늘 뭐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진보적인 이슈들을 먼저 품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를 하고 가는 장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의 창작 SF계에서는 뭐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이 당연히 이제 주류적 관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이고 이거는 좀 확장해서 들여다보면 과학적 상상력 과학기술적 상상력이 아닌 윤리적 상상력을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스토리텔링의 형태로 그러한 어떤 거대한 실험의 현장이 현재 한국의 SF 문학이다 앞서 스페큘레이티브 픽션 또는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 사변소설이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1960년대에 영미권에서 이제 베트남 반전운동이라든가 또 히피 문화 그 다음에 또 뭐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어떤 그런 신자파적인 여러 가지 움직임들에 힘입어서 좀 더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 개념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주제를 탐구하는 SF 소설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영미권 평론가들이 이거는 SF는 SF인데 사이언스 픽션이라기보다는 스페큘레이티브 픽션이라고 우리말로 뭐 사변소설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은 SF라고 하면은 사이언스 픽션이자 동시에 또 스페큘레이티브 픽션 뭐 사변소설이라는 표현도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한국형 사변소설의 모색의 현장이 지금 현재 한국 SF 문학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 SF 문학은 어떠한 도전을 해야 되는가 내지는 어떤 그런 도전을 해야만 되는 상황의 직면에 있는가라고 봤을 때 이미 SF 문학에서는 페미니즘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마이너리티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시선 같은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그 다음을 모색해야 되는 SF에서도 많이 묘사가 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제는 사이버 존재 또는 아바타 그리고 심지어는 현실에서 조차도 유전공학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별조차도 자기가 능동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이미 예전부터 SF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페미니즘, 페미니즘 이후의 세상과 그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적 모색 같은 것들이 한국 SF 문학에서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자 매체보다는 영상 매체에 더 관심이 가는 21세기 세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그래도 가장 원천이 되는 어떤 상상력의 형식은 활자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환경을 어떻게 한국 SF 작가들이 수용을 해서 또 독자들하고 계속 상호작용을 해나갈 건지 이런 것들이 아마 한국 SF 문학이 현재 직면에 있는 도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학 소설은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SF 바깥쪽에 계신 분들 과학적 상상력에 먼저 중점을 두고 키워드를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과학적 상상력은 기본이고 윤리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다 지금 기후 위기라든가 환경 오염이라든가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성찰이 미치지 못했던 과학기술의 20세기 시대의 어떤 유산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면들을 꾸준히 지적을 해왔던 것이 과학 소설이기 때문에 이제는 21세기에는 성찰을 하는 과학기술의 시대가 되어야만 되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죠 그 헨리 젠킹스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솔라펑크라고 하는 장르가 지속 가능한 미래의 어떤 유토피아적 전망들을 담은 SF의 한 장르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펑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존의 가치관, 세계관, 패러다임, 관습 이런 것들에 반해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소설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솔라펑크이고 이것은 결국 SF의 주요한 장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의 SF 문학에서도 앞으로 많이 더 시도가 되고 또 많은 독자들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어떤 하나의 추동력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제 발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상준 선생님께서는 최근 한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서 새롭게 판이 짜진 한국 SF 문학과 그 독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문화 인류학적인 변화, 과학기술의 변화 속도에 적응하는 세대라든지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스타 작가들을 가지고 주요하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도전적인 말씀도 해주셨는데 한국의 SF 문화와 팬덤은 이전의 서구의 길을 따르지 않고 뭔가 새로운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흥미롭게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요 또 그러시면서 한국 SF 문학은 현재는 과학적 상상력보다는 윤리적 상상력을 실험하고 또 실천하는 장이다 이런 근거를 대해주셨습니다 네 흥미롭게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흥미롭게 재미있게 잘 Tolkienということ을 masse